단합 대회의 주제는 바로바로! 친구와 함께하고 싶은 30분! 방송반에서 다들 연락이 갔을 텐데 나에게 30분이 주어진다면 친구랑 뭘 하고 싶은지. 각자 준비한 거 맞죠? 일단은! 나는 매사랑 진호랑 준비를 해 봤어. 우리는 진호동이잖아. 같이 준비했다는 거 보니까 그냥 진호가 준비한 거야. 왜 매사에 제발 한 번번에 안다 긍정적으로 봐! 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다 부동적으로 보니? 미안한데 둘이 그런 거 방송에 한 번 안 나오더라고.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. 유튜브에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. 우리 사업! 유격대형 때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사. 나는 근데 진짜 장단할 거! 장단할 거? 장단할 거? 혹시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준비했는데 장단할 거! 장훈이가 딴짓 할까 봐 걱정된다고? 딩동댕! 아니 근데 나 왜 이렇게 어색하지 했더니 모자를 안 썼구나! 원래 오프닝 때 모자 쓰는 거 아니야! 시청자 이런 얘기가 아니야! 수근이는 뭐야 그러면 모자 쓴 수근이는? 벌써! 없어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벌써? 벌써, 벌써?